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오늘은 적상산 안국사 종무소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넉장의 사진은 안국사 종무소에 걸려있는 출연입니다 내가 갔을 때는 아주 몹시 훼손되어서 사진에는 글씨도 잘 안 나타날 정도입니다만 눈으로 보기에는 글자를 다 판독할 수 있어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쯤은 다 말끔하게 잘 정리가 돼서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원각산 중 생일수라 원각산이란 말은 원만이 깨달음을 이루는 산이라 하니까 아마 우리의 사상세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각산 중에 생일수라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뭘 비유해서 말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자의 해석은 원각산 속에 나무 한 그루 있어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줄 또 읽어봅니다 개화 천지 미분전이라 개화란 말은 꽃이 피 있다는 뜻이고요 천지 미분전이란 말은 천지가 창조되어서 천지가 갈라지기 이전에 벌써 꽃이 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꽃이 피었다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을 읽어봅니다 비청 비백 역 비흙이라 그 물건은 어떠냐 하면 그 꽃은요 비청 푸르지도 않고 비백 희지도 않고 또한 역시 비흙이라 검지도 않다 그러니까 색상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그 꽃은 푸르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은요 부재의 춘풍 부재의 천이라 부재는 있지 않다 그런 뜻이고 춘풍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부재의 천이란 말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하늘에 관여할 수도 없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봄바람도 하늘도 관여할 수가 없다네 그런 물건이 과연 뭘까요 이걸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원각산 속에 나무 한 그루 있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꽃이 피었다네 그 꽃은 푸르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으며 봄바람도 하늘도 관여할 수 없다네 이렇게 글자의 해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심오한 선성들이 깨달음의 경기를 나타내는 때문에 글자의 해석을 해도 그 참 뜻은 뭔지 참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불견 유심론인 때문에 이 세상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사람의 마음 즉 혼은 있었지 않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글일지도 모릅니다 내 소견인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국사 종무소에 있는 출연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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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